음악 꽃파는 말괄량이 오드리 헛보니 간장공장 공장장처럼 발음하기 어려운 구절을 열심히 연습하죠. 상사로운 말이 입에 뵌 그녀를 언어학자가 우아한 사교계 숙녀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웬만큼 말버릇이 고쳐지자 왕실 경마장에 데리고 나갔는데 흥분한 나머지 그만 본색을 드러냅니다. 얼떨결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황정민이 연설을 준비합니다. 사투리 조심하고.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장 후보. 보다 못한 동생이 났었죠. 아, 그것도 못하나. 갑갑하네. 턱뱀이시, 턱뱀이시, 무대. 나는 바담풍해도 너는 바람풍하라는 속담처럼 갑갑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상습적인 내로남불 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무슨 황당한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 문재인 정부의 7대 도덕성 검증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5년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밀어붙인 장관급 인사가 34건에 이릅니다. 그 대부분이 7대 기준에 문제가 있었고요. 첫 내각부터 총리, 외교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장 전입, 국방장관이 음주운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임명을 강행했다가 나라가 두 쪽으로 결단날 뻔했죠. 지난해 곽 이부 장관은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증여세 탈루, 가족 동반 출장, 자녀 이중 국적 논란까지 종합세트를 방불케 했지만 역시 그대로 임명됐습니다. 그분들을 인사청문회에서 열심히 감싸고 방어했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었던가요?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법안까지 냈던 건 또 어느 당이었습니까? 그런 민주당을 가리켜 국민의힘이 코미디라고 하자 민주당은 또 한 번 바담풍 같은 말로 받아 넘겼습니다. 7대 검증 기준을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적용할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물론 7대 기준이든 8대 기준이든 장관들에게 일정 기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앞에서 예로 든 민주당의 경우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동해 어느 해안도로에 몇 년 동안 시침이 떼고 천연덕스럽게 서 있던 표지판입니다. 커브가 급한 곳이니까 조심하라는 건데 긴장하기는 커녕 웃다가 사고 날까 걱정입니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정색하고 화내기에는 너무 우습고 그렇다고 포복 절도하며 웃어넘기기에는 또 기괴합니다. 제발 이게 내로남불의 마지막 편이길 바랄 뿐입니다. 4월 7일 앵커의 시에서는 어의를 찾습니다. 이었습니다.